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리프와 윤호씨 오늘 콜라보 무대 아니겠습니까? 자,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. 리프! 사랑해요! 리프의 홍보대, 홍보대사로서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해서 너무 많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또 기분 좋았던 게 정말 갑자기 또 아까 박준영 선배님의 형님 또 같이 두니아 활동하면서 되게 친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더욱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이렇게 리산 리프 정말 좋은 차거든요. 그만큼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고 또 그에 맞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좀 더 친환경적인 생활도 하시면서 뭐 가능하시면 리산 리프도 더욱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불어서 동방식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서로 처음 본 사람들이어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. 자 니산 리프 2세대의 얼굴이자 우리 홍보모델 윤호윤호씨와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의 멋진 활동 기대해보면서 네 윤호윤호윤호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MC분한테 큰박스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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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인사를